안녕하세요, AI 교육 강사 이용란입니다, 2025년 부산에서 열린 AI 전문가 포럼, 이제는 유아부터 청소년, 시니어님들까지 모두가 AI와 함께 배우는 시대입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나눈 따뜻한 분위기를 이렇게 지브리퐁 스타일로 재구성해 보았어요. 지금부터 AI가 함께한 놀라운 교육 여정, 그 특별한 순간을 함께 만나보시죠. 이곳은 인공지능 교육장, 꽃처럼 따뜻한 AI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가는 교실입니다. 학생은 질문하고 AI는 설명하고 서로의 눈빛과 호흡 속에서 미래 교육의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기술이 아닌 관계로, 정보가 아닌 이해로 AI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함께 배우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식이 가득한 이곳, 도서관. 책장을 넘기며 탐구하는 학생들 곁에 AI가 조용히 함께합니다. 책을 정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며 AI는 또 하나의 도우미가 되어갑니다. 지식의 공간에 기술이 스면들고, 사람과 AI는 함께 배우며 같은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과학실에도 함께합니다. 실험 장비를 세팅하고 결과를 분석하며 학생들의 학습을 조용히 돕는 AI. 화학실험, 생물관찰, 복잡한 데이터를 함께 나누며 학생들의 궁금함을 해결해줍니다. 이제 과학의 현장에도 AI가 함께 움직이고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햇살 가득한 공원, 학생들과 AI가 함께 사생대회에 참여합니다. 꽃처럼 꾸며진 AI는 자연 속에서 평온하게 그림을 그립니다. 창의력은 사람만의 것이 아닌 AI도 스스로 보고 느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예술과 기술이 아름답게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소라 AI가 무대 위에 올라 노래를 부릅니다. 복면가왕처럼 얼굴을 가린 것도 있고, 화려한 드레스와 함께 관객 앞에 선 AI. 단 17초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사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AI가 감성과 예술을 이해하고 무대 위에서 함께 노래하는 시대. 우리는 지금 그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AI가 차례로 연주합니다. 꽃으로 태어난 이 존재들은 각기 다른 감성을 담아 피아노 연주를 이어갑니다. 연주가 끝나면 다음 메이아이가 자연스럽게 이어받습니다. 강당을 채우는 아름다운 선율 속에서 기술과 예술이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처음엔 조그마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너. 드럼 연주의 신이 난 건강한 공주 유하. 어느새 스티커를 붙이며 생각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는구나. 공주 유하는 이렇게 하루하루 더 멋지게 자라고 있어. AI도 세상도 너의 배움을 응원할 거야. 사랑해 유하야. 오늘도 내일도. 만화 내 컷 질문 주셔서 설명드립니다. 소라 에서나 채찌피티 프롱프트 창에서 만화로 만들 사진 올리고 이처럼 1 뒤집기 성공, 2 드럼 연주, 3 표정 맞추기, 4 아이스크림 먹기 이 순서대로 만화 내 컷 한국말로 만들어줘 하면 뚝딱 만들어준답니다. 와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표시라 하죠? 강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을 바탕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